안녕하십니까 지금 이게 2등 된 친구거든요 오늘 샀는데 얘하고 저는 지금 한지가 20년 됐거든요 됐는데 대면 연락 주거라 형은 확인 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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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 이거... 이게... 잘 보이시나요 이거 잘 보입니까 대면... 대면 연락주라 아주... 아주 터프합니다 대면 연락주라 잠깐만요 이거 웃겨가지고 우리... 이름낸 친구가 번호 좀 번호 보십시오... 진짜 이 친구가 분석을 좀 했거든요 예... 저거로... 아따... 근데 이거... 예... 음... 대면 연락주거라 형은 확인 안하... 아니 이거... 맨날 행인하니까... 예... 이거 뭐 인증해야 된거 아니겠습니까? 예... 맨날 행인하니까... 형 대우 해줘야되요... 음... 음... 24번을 잡고... 24번을 잡고... 보입... 22번... 24번... 삼각... 삼각형 트라이앵글로 잡아... 잡아놓고... 어... 30번... 44번... 또... 삼각형을 잡아놓고... 이렇게 했죠... 예... 44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 제가... 1등 되기를... 진짜 제가 바랍니다... 예... 2등 되기를... 진짜 바라고... 정말... 됐으면 좋겠습니다... 2등이... 예... 정말... 예... 예... 너무 웃겨가지고... 예... 원래... 이렇게 잠버렸는데... 오늘은... 원래 얘가... 재밌는 친구거든요... 웃기고... 말도 잘하고... 그런 친구인데... 야... 야... 이거... 예... 감사합니다... 형님들... 많이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 또...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